다음 달 5일 서구청 대강당에서 채용 한마당 행사가 열립니다. 이번 행사에는 20여 개 업체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와 1대1 맞춤형 현장 면접을 진행합니다. 또 항공, 뿌리산업, 물류 분야 등 30개 업체들은 취업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 구직자는 행사 당일 신분증과 이력서를 갖고 참여하면 됩니다. 구직자는 행사 당일 신분증과 이력서를 통해 구직자와 1대2 맞춤형 현장 면접을 진행합니다.